0677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진TS입니다. 세진TS은 는 동사는 tft lcd용 광기능성 시트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1996년 6월 설립되었으며 2004년 1월 7일 코스닥 시장 상장됨 lcd 생산 세계 1, 2위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의 부품을 공급하면서 30%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동사 및 자회사 세계진광전 세진옵티컬 는 레드TV의 주요 부품인 반사 시트, 확산 시트, 보호 시트, 프리즘 시트 등을 가공, 생산, 판매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tft lcd 패널 플로우 백라이트 유니트의 주요 부품인 반사 시트, 확산 시트, 보호 시트, 프리즘 시트 등을 가공,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및 해외 lcd 패널 제조업체가 최종 고객이며 각 tft lcd 업체별 광원 부품 공급업체 개인 백라이트 조립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 공급함 대시 동사 및 연결 종속 회사 세계진광전 는 tv 생산 세계 1위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및 관련 블루사의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통해 40%의 시장 점유율 유지 재무 대시 전방 lcd tv 산업의 수요 부진 및 oled tv의 비중 확대 등에 따른 광기능성 시트의 수요 감소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외형 축소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이자 수익 증가 등 금융 수지 개선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및 전방 tv 산업의 수요 회복 지연 삼성전자의 oled tv 시장 진출 등으로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13일 기준 개장 전 세진 ts의 시가 총액은 26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세진 ts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558위 입니다 세진 ts의 상장 주식수는 839만 6590 주입니다 세진 t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진 ts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3.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0.1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4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0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59배 53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6번지억원, 21억원, 마이너스 19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원, 29억원, 마이너스 6억원입니다 세진TS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번지 31%이고 유보율은 926.1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4.72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